자 그럼 먼저 정보통신산업본부의 질문에 대해서 곽정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정보통신산업본부에 들어온 질의 중에서 아마 지원기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브로드하게 디지털 트윈 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업체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업별로 기업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사업에서 제조혁신실증의 통합안전관리체계 및 생산성 ESG 효율화는 해당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 한 가지 주제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모두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제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사업 중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대상 시설물이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상마저도 제안을 해야 하나요?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본부 질문은 아닌데 유튜브 생중계 통해서 설명회 시청 중인데 혹시 사업 설명회 풀 버전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나요? 예 업로드 됩니다. 바로 업로드 되고요. 아마 질의응답까지 다 업로드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디지털 트윈 해당 사업이 지금 두 개인데 2월 말 정도에 사업 공고가 날 거고요. 사업 공고 이후에 거기에 사업 설명회를 또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때 사업 설명회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답변해 드린 이외의 질문들은 별도로 이메일로 오고 가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산업본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헬스사업 추진단 질문에 대해서 문장원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AI 산업본부 질문에 대해서 변사객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AI 산업본부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분야는 AI 바우처였습니다. 아마 대상 기업의 숫자가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큰 포션이라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좀 많으셔서 저희가 여러 기업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 중심으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골라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주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분야가 2023년에는 의료 분야 한정이었는데 2024년에는 사업 분야와 무관한가요? 아니면 의료를 제외한 의료 분야가 또 각각 따로 있나요?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발표에는 넣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한 중간 단계로는 글로벌 트랙 같은 경우에 의료 분야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자유 분야, 일반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반 분야를 절반 정도 이렇게 반반 편성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최종 사업 공구에서 확정이 되긴 하겠으나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AI 바우처 사업에 공급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다시 수요 기업으로도 사업 제한하실 수 있는지 AI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공급 기업으로도 제한을 하고 수요 기업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이시면 공급 기업의 역할만 하셔야 되고요. 수요 기업이시면 수요 기업의 역할만 완전히 나눠서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요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 과제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급 기업으로 과제를 수행하실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는 저희가 허용할 예정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트랙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의료, 소상공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분가별로는 최대 2개까지만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약간 제한을 둬서 많은 기업들이 AI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부 참여의 숫자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대 AI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초고대 AI 미디어 문화 향유 확산과 관련해서 개발한 AI 서비스 생성 콘텐츠를 나이파이에 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저희 본부에서 하는 초고대 AI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콘텐츠들을 저희 나이파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수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디어 회사나 법률 회사 그 다음에 학술 관련된 학술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나이파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기업이나 수요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모델화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산업본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장원 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거대 AI 기반 신미케어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심리상담 기간 또는 위로 기간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하고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AI 기술 개발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초거대 AI 기반의 심리케어 지원 사업은 특정 심리상담 기간이나 위로 기간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솔루션 개발 기업 그런 어떤 초거대 AI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하고요. 심리상담 센터나 위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초거대 AI 사업 관련된 질의신데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관련의 사업인 경우 매칭 펀드 방식으로 예산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현물 부담이 아닌 현금 부담도 필요한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심법을 준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이 될 거고 민간 부담 중에 현금 부담은 15% 이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위로 AI 클리닉 사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로 AI 클리닉에 지원하는 기업의 솔루션이 질환을 진단 아닌 예측만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인데 식약처 인허가 솔루션을 받은 지연만 지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솔루션만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식약처 인허가 솔루션을 받은 기업이 보험 수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유효성 검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그 외에 많은 질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질의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장원 단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질문에 대해서 이경록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한 개의 사업에 동일한 내용을 주셔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 자스 선도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산업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산업 전문기업, 수요기관이 산업 전문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보육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산업 전문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일단 자스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안내 페이지에 있는 담당자나 아니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릴 건데요. 자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얼핏 보시면 산업용 사스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뭐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들이 산업용 사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에서 보시면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산업부나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많이 지원했던 사업이 산업의 서비스화를 추구하면서 공장의 MES나 SCM이나 물류나 여러가지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는 그걸 다시 사스화해서 사스를 도입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자스가 아까 사스보다는 개념이 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공장이라든지 전통산업군을 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산업이나 프로세스 형태를 저희가 특정짓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 해주시는 걸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방금 MES나 MES나 SCM이나 CRM이나 여러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사스로 기업들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스 간의 연동이라든지 사스 간의 전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스가 물려있으면 결국은 그게 그 산업의 제조의 프로세스가 되는데 결국 프로세스가 단절되는 형태가 나오거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서비스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MES나 SCM이나 CRM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플랫폼 단위의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형태를 마지막으로 물어봐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안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질문에 대해서 이경록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 디지털 혁신 추진단 질문에 대해서는 정수진 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관련해서는 개별 공모 조건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4, 15일에 다시 세부사항들이 보완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도 지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통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좀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요.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정책 연구를 하는 사업 외에는 컨소시엄 내의 수도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분야들은 특히 프로젝트 유형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이노베이션 스퀘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 협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안을 1차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아울러 저희 원에서도 빅테크 기업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기존의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디지털 혁신 추진단 질문에 대해서 정수진 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 산업본부 질문에 대해서 조영진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산업본부 메타버스 전략팀에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K실감 스튜디오에 대한 사업은 없는지와 스튜디오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K실감 스튜디오 관련 사업은 인프라 사업으로 6개가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고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이거는 책자 기준으로 49페이지를 보시면 인프라 지원의 담당자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분은 그쪽 연락처를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본부 질문에 대해서 조영진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본부 질문에 대해서 전준수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약간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산업회의 진출 역량 강화, 글로벌 현지 마케팅 진출 사업에 23년 선정 참여했습니다. 올해 또 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의 제한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예비 고성장 클럽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부당 국비 포함하여 1억 8,500만 원 사업비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격 기준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창업 후 도약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충족되시면 되고요.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억 원 민간부담금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성장본부 질문에 대해서 전준수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